저는 연애하고 있어? 지금? 저는 열심히 일만 하는 중이죠 두 분은 뭐 연애 동이신가요? 저는 하고 있어요 저는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? 네 아 부럽다 저는 연애하고 있어요 저도 잘 만나고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다시 가라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? 난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너무 재밌었어 이렇게 많이 혹시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서 가고 싶을 건 아니고 아니고 나는 7박 8일 동안 여행도 엄청 많이 했고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을 즐겨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재밌었어